주인아 간략하게 네 소개 좀 해줘 안녕하십니까 저는 박중인이라고 합니다 드럼을 치는 사람이고요 한국에 살고 있습니다 더 하나요? 주인이는 아뮤와 어떤 인연으로 지금 이 작업을 하고 있는지 좀 예전에 그 코끼리 코끼리 앨범을 함께 작업을 했었는데 말이죠 아뮤와 코끼리 비만 하는 거지? 그렇죠 그렇죠 바로 그겁니다 그걸 같이 했었고 원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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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형이 형을 알고 지내고 있었으며 같이 밴드를 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연이 돼서 이렇게 함께 하게 된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형 근데 헤네치하고 또 뭐 하지 않았나요? 그 옛날에 같이 김현중 님 앨범 작업 같이 드럼 녹음하고 그랬었지 어 아미야 정규 녹음 끝내는 소감이 어때? 두찌파치 두찌파치를 굉장히 빠르게 치는 그러한 부분이 하나 있는데 그거 녹음하느라 조금 애를 썼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일단은 항상 즐겁고 행복한 분위기였어 가지고 저는 아주 좋은 경험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솔직히 말하면 그게 더 잘 안돼 오히려 더 되게 편하게 말하는 게 잘 안돼 다시 해볼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